안녕하세요. 웰뱅 피닉스의 차유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자 당구 스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 차유라, 김가영, 이미래, 피아빈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은 당구 스타 선수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스타 선수는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바로 4세대 여자 당구 스타를 찾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새로운 여자 당구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의 신선한 바람을 선사할 여자 당구 스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전하세요. 준비된 프로들의 치열한 경쟁. 웰컴 저축은행이 주최하고 유튜브 채널 웰컴 스포츠에 송출되는 국내 최초 당구 서바이벌.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인성과 스타성까지 갖춰진 여자 당구계의 4세대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 멘토들의 지도 아래 펼쳐지는 치열한 여자 당구 서바이벌.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받아 총 4천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심층면적, 서바이벌, 팀 리그 등 총 5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며 3라운부터는 4라운드마다 상금이 주어지고 누적됩니다. 총 4천만 원의 금액으로 누적되는 상금. 과연 누가 제일 많은 상금을 갖고 가게 될까요? 참가 신청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당구를 좋아하고 당구를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신청일수록 1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숨겨진 실력과 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해보세요. 차세대 여자 당구 스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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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finished. 당구 스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